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세 번째 페이지에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따끈한 남자 썬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끈한 남자. 옷차림이 많이 따뜻해지셨네요. 한 번 저도 견뎌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후덜거리더라고요. 객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객사가 될 수도 있죠. 객사까지는 아니죠. 방송에서. 한 번 입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추워서요? 이를 닦고 있는데 아침에 양치를 가글하지 않습니까? 가글하고 있는데 물이 쭉쭉쭉 입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입술 반이 마비가 된 거죠. 원인이 뭔가요? 추운데 밖에서 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바지 정도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긴바지예요 지금. 첫눈이 오기 전까지 반바지 입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이제 실제로 첫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바지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바지 입고 출근하셨습니다. 첫눈과 동시에 정말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겨울맞이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뜨끈하게 온천 얘기를 하면서 심신을 좀 지져볼까 하는데. 전 선생님은 평소에 온천을 좀 즐기는 편이신지? 저는 제 인생은 바로 목욕입니다. 온천. 인생 자체가? 매일 해요 진짜요. 무슨 수중생물인가요? 아쿠아맨입니다. 아쿠아맨. 아쿠아맨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셨는데 저는 특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욕탕 못 가는 거. 맞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일본 간다든지 중국 간다든지 어딜 가도 제일 먼저 도착지 정보에서 확인하는 게 그 근처에 목욕탕 어디 있나? 맛집보다도 목욕탕이 우선이다. 맛집은 호텔방에서 컵라면 먹어도 되는데 목욕탕 없으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오늘 완전 맞춤형 주제네. 제가 또 피부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키도 좀 크고 덩치가 있고 한데. 미남이시죠. 감사합니다. 그 말을 좀 기다렸습니다. 저는 단골 동네 사우나 세신사분이랑 친한데. 제가 이 건식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나와서 찬물에 풍덩 들어가는 모습이 꼭 배꼼 같다 해서 피부가 하얗으니까. 제 별명이 동네 사우나에서는 배꼼이에요. 동네 사우나 한정 별명. 그 우리 세신사께서 배꼼 맞는가? 배꼼 맞나? 폴라베어. 폴라베어졌네. 저도 대전 유성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몸 좀 많이 담갔었는데요. 어쩐지 허여시네요. 저는 좀 못 간직하게 됐어요. 네. 그렇고요. 종종 사람들이 온천과 그냥 일반 대중목욕탕을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호명에는 스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온천물이 아닌 곳도 있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 온천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한 목욕시설이 온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스라든지 벙커스 이후로 데워서 온천이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에요. 온천이라고 하면? 2008년도 이후에는 온천 마크가 또 정확하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열에 의해서 데워진 물을 쓰는 목욕시설만 온천이라고 할 수 있고 온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동그란 태 위에 아지랑이 같은 거? 아지랑이 세 개. 그건 온천에서만 쓸 수 있는 마크다? 네. 2008년 이후에 그게 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온천은 말 그대로 따뜻한 물이잖아요. 지열로 데워진 따뜻한 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천 가면 또 냉탕이 하나씩 꼭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본인들이 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 여행 많이 가셨나요? 종종 많이는 안 가봤고. 저는 사지 않고 가지 않고 입지 않습니다. 갑자기요? 한참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한참 지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의 료칸 문화. 료칸. 온센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한국인들이 일본 온천 온센에 가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는 냉탕이 없어요. 일본에는 아예 없군요. 있는 데가 있는데 있는 데는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 컴플레인이 좀 한 것 같아요. 냉탕이 없습니까? 노 콜드베스. 그게 왜냐하면 한국은 씻으러 가는 거고 목욕탕을. 일본은 피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를 풀러가려면 뜨끈한 물에 들어가야지. 왜 피로 다 풀었는데 다시 긴장하기 위해서 냉탕을 왜 들어가냐. 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하는데 우리는 때를 불리고. 뭐라고 할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워지니까 한번 뛰어들어야 돼요. 무슨 신체 단련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세요. 이상하게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목욕탕에서 운동하는 아저씨는 굉장히 많아요. 계시죠. 굉장히 많아요. 헛둘 헛둘. 막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장난 아니에요. 목욕탕에 헬슬러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거는 한국 사단법인 목욕탕 업주 종합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내놓은 통계인데 남탕에 들어가면 수건이 그 안에 있잖아요. 있죠. 여탕은 수건을 카운터에서 줘요. 그렇죠. 보통 두 장씩. 그 근거가 뭐냐. 예전에 비공식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냥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건 회수율이 110%래요. 110%는 뭐예요? 자기가 집에서 갖고 온 수건을 깜빡하고 놓고 가는 거야. 걸레 되기 직전에 수건들까지 다 그냥 남겨놓고 간다. 그런데 여탕에서는 30%가 사라진대요. 그런 인식이 있죠. 있죠. 그래서 약간 불문율 같이 여탕에서는 아예 그냥 제공을 하고 놔두고 가게 한다. 1인 2수건 이런 식으로. 2수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또 누가 내봤군요. 비공식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사우나까지 우리 목욕 문화의 한 범주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우나는 우리가 건식 사우나라고 하는 핀란드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자작나무 이렇게. 휘바 휘바. 땀 빼는 거. 그게 사우나예요. 습식 사우나는. 습식 사우나든 어쨌든 물 말고 그냥 증기로 또는 열기로 땀을 빼는 게 사우나거든요. 핀란드가 원조죠. 핀란드가 국민이 5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사우나가 300만 개가 넘어요. 1일 1사우나. 사우나 최강구예요. 사우나가 핀란드하는데 뜻이 뭐냐면 너 지금 나랑 싸우나?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와! 라는 감탄사가 싸우고 땀을 흘리다가 나. 그래요. 와 땀남다! 약간 아저씨들 감탄사 느낌이네요. 땀 시원하다. 사우나! 이런 느낌. 그게 사우나구나. 굳이 따지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사우나라고 하면 핀란드인들은 좀 화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우나라고 할 때는 한증막을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모래시계 뒤집고 나오는데. 예전에 약간 격동의 70, 80년대 때는 목욕탕은 동네목욕탕. 고급은 사우나. 너눈 동네목욕탕 가라. 난 사우나 간다. 약간 좀 허세부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저희 에디터가 온천을 검색해봤더니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온천의 발견은 복권에 당첨된 정도의 횡재다. 그만큼 온천이 아무데서나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뜻일 텐데 온천이 좀 나올 만한 곳에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온천은 지열이 뜨거워야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산지대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온천이 많고 또 로마에 온천이 많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화산이 있으면 지표면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천, 온천이 보여요. 바깥에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땅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렇죠. 계곡인데 뜨거워요. 일본 국가위도 같은 데 가면 원숭이였어요. 원숭이들도 사우나라죠. 온천을요. 맞아요. 그건 유명한 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안정화된 화강암 지대다 보니까 노천, 온천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아, 화강암 지대여서? 그렇죠. 우리나라 화산은 백두산, 한라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천, 온천은 없기 때문에 온천을 찾으려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온천이 한번 터지면 온양온천, 도구온천, 백암온천, 리조트가 형성되니까 파보자. 그래서 많은 80년대, 70년대 때 광구 개발 신고를 한 거예요. 뭐 팔려고? 석유 시공 좀 하려고. 실제로는 온천 팔려고. 그래서 지명 보면 온자 들어간 지명이 있잖아요. 있죠. 온양이든지 이런 거. 온양밖에 생각 안 나시나 보네. 뭐 있죠. 있죠. 지명에 온 비슷한 것만 있는 거면 여기 분명히 옛날에 뭐가 나왔을 것이다. 파보자. 파면 노다지다. 노다지. 이런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석유는 페이크다. 석유는 페이크다. 진짜는 온천을 찾아 헤맨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을 규정하는 그 물의 온도, 그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일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은 20도 이상, 미국은 21.1도 이상, 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5도 이상이 되는데 25도가 생각보다 별로 안 뜨거워요. 그냥 뭐 미지근하죠. 특히 그렇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뜨거운 물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뭐 40도, 열탕도 들어가는 민족인데. 40도라니 50도, 50도. 이런 걸로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온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일단 법적으로 온천수가 맞아요. 지열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많거든요. 과연 땅에서 올라온 뜨거운 물은 맞는데 이 30도 이거 가지고 온천이 맞냐. 그래서 일본의 한 지리학자가 일본 전국에 있는 온센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한 2만 2천 개인가 있다고 해요.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뜨겁다고 느낄 정도의 지열이 올라와서 데펴진 온천이 10%도 안 됐다. 나머지는 25도, 30도 비슷한 그 언저리에서 인공적으로 가열한 온천이다. 이게 진짜 온천이 맞냐. 90%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까지 확인할 일본어가 저희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요. 그런데 아까 미국 기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국 온천은 좀 생소한데 미국에도 온천이 있나 보네요. 대표적인 온천이 제가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지 않습니까. 남가주. 남가주요. 남가주와 북가주 사이에 LA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시카모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시카모. 시카모 온천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시카모 핫스프링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처럼 이 목욕탕은 아니에요. 그럼요. 약간 워터파크같이 뜨거운 물에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기는 빨갱였으면 안 되는군요. 잡혀가죠. 풍기물란. 솔직히 말해서 LA나 뉴욕 같은 곳에 우리식 코리아타운에 가면 목욕탕이 있어요. 사우나가. 똑같아요. 단지 세신하시는 분들은 멕시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세신사분들이. 세신사분들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목욕탕에 영어를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똑같이 하세요. 떼수건을 손을 감은 다음에 턴 어라운드. 돌아 놓으라고. 우리 원래. 뒤. 앞. 그건데. 턴 어라운드. 페이스 앞.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전수받으셨네. 거기서 영어를 배웠다니까. 거기서 세신사분께. 멕시코 세신사분께. 미국 친구들은 제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사우나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동양에 도덕경이 실시되는 곳이다. 도덕경이요? 왜냐하면 때를 미는 걸 보고 고행으로 본 거예요. 아 수련. 분명히 아플 건데. 소리도 못 지르고. 노자의 도덕경 사상으로. 그래요. 어쨌든 우리 문화를 전파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일본 유황온천 같은 데 가면 온천물 성분이 몸에 좋아서 온천물로 달걀을 삶아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막 달걀 삶아 먹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온천에 들어있는 광물질이 실제로 사람에게 좋습니까? 우리나라 도거온천이라든지 북옥온천. 여기가 유황온천이고.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동네온천과 해운대온천이 있거든요. 거기는 바다소금, 염수온천인데 유황온천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좋다고 얘기들은 해요. 광물 성질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죠. 특히 동네온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소금이고 그다음에 북옥온천 같은 경우에는 유황온천인데 유황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미끌미끌미끌해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유황온천을 모티브로 한 여러 관광지들이 많은데 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카이도에 있는 노보리배치 같은데 근처에 가면 달걀 썩는 냄새가 진동으로 해요. 방귀냄새. 방귀냄새. 실제로 방귀냄새라고 다 얘기했는데 굳이 소리는 왜 내시는 거예요. 라디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날개를 삶아서 실제로 팔기도 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실제로 제가 몸을 담갔던 유황온천에 가도 벽에 설화 같은 게 항상 적혀 있어요. 설화. 효자가 이쪽에 살았는데 어머니의 피부병을 고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다가 유성온천물로 그걸 낫게 하고 그 임금에게도 전해지고 이런 설화들이 꼭 있거든요. 이 충청도가 참 온천의 메카인 것 같아요. 많죠. 수안보. 온양온천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온양온천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면 백제시대 때부터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백제? 탕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물이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 온양온천이 일단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60, 70년대 해외여행 못 갈 때는 제주도도 못 갔어요. 비행기 탈 돈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양온천으로 다 신혼여행 가셨거든요. 신혼여행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가셨고. 최고의 여행제였구나. 그러니까 저기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조선시대 때 이성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방원도 그렇고 특히 세종대왕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대손손 다 찾으셨네. 이성계와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같이 탕수계에 으아 좋다 들어가셨다고 하고. 전라로? 아니야. 전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왕의 알몸을 보여줄 수 없다 해서 목욕하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예의에 어긋난다 해서 기록을 보면 정조와 영조는 탕에는 직접 안 들어가고 밖에 앉은 상태에서 환관이든지 시녀가 뜨거운 물을 적신 헝겊으로 몸을 닦는 이런 온천여행을 했다고 해요. 개운함의 차이가? 들어간 아니죠. 맛을 못 보셨네.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영조정조 참군. 영조정조. 아니 그럼 부산의 아들이시잖아요. 썬킴 씨는. 갈맹이죠. 제가. 네. 그럼 뭐 저기 동네 온천이나 부곡 온천이란 하실 말씀 좀 있지 않습니까? 부곡 온천은 저에게는 하와이였죠. 부곡 하와이? 아 진짜 딱 아재들이 옛날에 툭 하면 하는 게 나 하와이 갔다 왔어. 어디 부곡 하와이? 이게 아주 특이예요. 진짜. 실제로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와이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가요. 어디 가냐. 하와이 간다간 부곡 하와이였다. 지금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곡 하와이란 것이 배종성이라는 제1교포가 1972년에 부곡 온천을 발견했어요. 그때요. 여기 옛날부터 온천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광고 봉사를 해보니까 뻥 터졌어. 1970년이면 되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용출 온도가 벌써 70도가 넘었어요. 굉장히 뜨거워. 이거 가지고 리조트타운 만들자. 해가지고 하와이 테마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파크 겸 뭐라고 할까. 워터파크였어요. 여기가. 천장. 이게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일단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높다? 굉장히 높아. 그래가지고 여탕과 남탕을 벽으로 분리를 못해요. 아 그 벽까지 못 채워서? 너무 높은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벽을 어느 정도 쌓고 올라가다가 이 정도면 서로 못 본다. 그 시점에서 큰 아쿠아리움 어항을 또 설치해요. 그 물고기들은 양쪽을 다 보는 거야. 되게 부러웠어요. 그 물고기가요. 어안으로. 어안. 그런데 지붕이 뚫렸다 보니까 소리 지르면 들려요.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엄마! 몇 시까지 나가면 돼? 어! 3시까지 나와!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그 척함이니까. 이것도 경험담이신가요? 진짜 경험담. 저 뚫린 저 천장 저거. 천장을 바라봤다. 추억. 그런데 남탕 여탕 얘기 나온 김에 외국 가보면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녀 혼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미국도 다 남녀 혼탕인데. 왜냐하면 그건 수영장 개념이다 보니까. 수영복 입고 들어가고. 그런데 일본은 혼탕이 있긴 있는데 일본인들도 안 가요. 혼탕을? 그럼 누가 가요? 원숭이들이 가요? 전 정말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 가봤어요.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하려고 가봤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귀여워하는 자신이 저를. 아니 학문적 목적으로 갔는데 왜 아쉬워하시는 뉘앙스인가요? 아니 일단 연구 대상이. 연구 대상이. 표본이. 아니 그 할머니들께서 카와이 귀엽다고 연구를 빨리 마치고 나왔습니다. 카와이 배꼼. 네. 카와이 배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료칸 온천 여행을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방에다 한 상 거하게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가이세키라고 그러나요? 욕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이세키. 이게 가이세키가 한자로는 회석이에요. 회석. 모일회자의 자리석자. 그러니까 연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집집마다 료칸이 있는 게 뭐냐면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온돌이 없어요. 겨울과 설국 같은 그런 소설 같은 걸 보면 춥잖아요. 사방에다 눈이고. 그런데 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방 안에는 코닫지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난로? 네. 그런데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춥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대피신 다음에 최대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단 몸 대피시고 나오면 우리가 연회를 베풀어드리겠다. 그래서 일본은 집집마다 목욕 문화가 그렇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료관이라고 하면 우리 한자로는 여관인데 여관 보면 다 목관통이라고 해가지고 다 목욕 시스템이 있고 하고 나오면 집주인이 손님에 대한 호의로 연회 코스 요리를 펼쳐줘요. 실제로 가위새끼를 드신 분은 한상 나온 데도 있지만 원래는 계속 코스가 나와야 돼요. 조금 약간 단가가 센 료관 가면 실제 원래대로 계속 코스가 나와요.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구성. 그렇죠. 물론 들어오시면 료관 주인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요? 난 모르죠.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해도 아, 소원 되스까. 아이, 소원 되스네. 이게 이야기의 끝인가요? 이게 뭐야? 그래서 번역기를 들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본 영화 보면 그 목욕물에 아버지가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에 바로 또 어머니가 들어갔다 나오고 자녀가 들어갔다 나오고. 저는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가족탕이란 문화가 있거든요. 가족탕.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때를 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을 대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본 목욕탕 가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딱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일본인들은 들어가면 조그만 수건 가지고 중요 부위를 가리고 들어가요. 누구나 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스모 선수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수건 가지고 다 가리고 들어가요. 아, 네. 왜냐? 여기는 부끄럽지만 나는 몸을 대표로 온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요. 거침없죠. 거침없는 사우나죠. 딱 보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리고 또 수건 같은 경우에 우리는 큰 타월도 있고 비누 타월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래서 수건을 다 들고 들어가는데 일본 목욕탕에는 수건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일단 큰 타월을 두 개를 줘요. 네, 네. 앞에 카운터에서. 그거는 탈의실에 옷과 함께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 한때 일본 여행 전문가로서. 네. 목욕탕 가면 수건 세 개 줘요. 세 개. 큰 타월형 수건 두 개. 조그만 손수건 같은 거 하나. 두 개는 밖에 탈의실에 놓고 조그만 손수건을 코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중요 부위 가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허리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진짜 손수건만 해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반드시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중요 부위를 보여주면 실례인가요? 약간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녀야 돼요? 종종 걸음을 걷고 우리가 샤워하는 게 우리는 서서 샤워하잖아요. 목욕탕도. 그러니까 일본은 어딜 가다 앉아서 샤워하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 안 보여준다. 그게 또 문화군요. 네. 거기 가면 지켜야죠. 지켜야죠. 끝으로 마치기 전에 타올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욕탕 뗄 수건을 해놔 이태리 타올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비정상회담에서 이태리 대표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이름 빼라고. 알베르토 씨가? 알베르토가. 관련 없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이태리 타올이 된 거예요? 1967년도에 부산에 있던 한 섬유회사에서 좀 오래 가고 질긴 수건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질기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섬유 재질이 발명됐다는 소리를 듣고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타올을 만들어보니까 거의 고행이죠. 뻑뻑하고 따끔거리니까. 이거 가지고 물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입은 막 왕창했는데 이거 가지고 수건 만들면 망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 수건으로 못 쓰지. 못 쓰죠. 아프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손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때가 밀려 이거요. 야 이거 그러면 때수건으로 만들자. 원래 이름은 때수건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원단 가죽 만들었다 해서 이태리 타올이 된 거예요. 고급져 보이려고. 그렇죠. 명품이다 이게. 명품이야. 이태리 명품이다. 이태리 명품이다. 원래는 이태리 산 타올이 많네요. 굳이 쓰려면. 저 부산에 가시면 놀라운 걸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요. 부산 목욕탕에 가시면 등 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기계가 인간을 위협했나요. 그건 옛날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 동그랗게 생긴 원판에 떼밀이 타올이 붙어있거든요. 동전을 들고 가셔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으면 원판이 돌아가. 진짜 돌아가야 그 뒤에 등을 대면 돼. 각도 저도 잘해야 돼요.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번엔 허리다. 하체는 어떻게 하나요? 하체도 일어나가지고 허벅지. 그게 또 되는구나. 종아리. 그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부산 사우나 가시면 꼭 보세요. 500원 동전 들고. 이 정도면 썬 김 씨 정도의 목욕 경력은 있어야 가능한. 그러면 전신 다 세신이 되죠. 전신 가능하다고. 500원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목욕 고수의 썬 김 씨와 온천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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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